종고방송 오늘 망하게 생겼구만 기다려도 안와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걸로 하겠네 나도 방을 만들까 차라리 자 들어올 사람이 없나 공개방 하나 드디어 같이 할게 있겠구만 안녕하세요 혼자 뉴비 천장 음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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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고 오 오 멋있다 근데 금방 또 나가시겠지 놀이 밑으면은 여덟명이서 하는게 제맛인데 좋아좋아좋아 두명만 더 나쁘지 않군 근데 누네 전사 이거 뭐야 아무도 안계시니까 이거를 물어봐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만 일곱명 한명만 더 일곱명 아 아 과연 다들 뭐를 고를까 여덟명이니까 난 파이어맨 어 두명 고를 수 뭐야 에이드버스터가 두명이 될 수 있잖아 좋아 이제 여덟명이서 할 수 있다보니까 여유로워집니다 짐작 짐작 취급하고 있다니 빠른 스킵을 원한다 음 칼킵 고아고아 신돌린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어 어머아 왜 죽었어 아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헷갈리는구만 출첵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처음보신거에요 아 아 아 아 여덟명이서 여덟명이서 할 수 있네 아주 갓게임 근데 왜 이렇게 애들 빨리 죽는거야 아유 원래 이게 발전이 금방금방 되면 안 돼요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죽어 이스프레시 이스프레시 아는 이스프레시가 뭐에요? 이스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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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유도탄 빨리빨리 나죠 아주 좋아 시원시원하게 가는 분들 많이 좋습니다 백점 일단은 뭐 나오는지 보자 이걸로 붙고 뭘로 해야 되지? 이걸로 해 일부러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강아지 나왔어 이벤트가 이것저것 늘어났기 때문에 가자 가자 가능한데 똑같게 아 진짜요? 잡았죠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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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는데 케이지 케이지가 부족해 짜보는거 아니겠지 설마 산돌림 오셨으니까 오실거 같은데 자 좋아 잡아봤스 가보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야돼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 바보 아 고스나리 진짜 바보네 그래도 업계에서 다했으니까 한명은 끝났다 끝났다 못이긴다 아 4 3 2 못해 못해 뭐하는 나가 나가 아 왜이러지 역시 아이덴티티를 지켜야돼 너무 오랜만에 했어 와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스프레스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이스프레스 한번 해볼까요 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어 어 재미없는 재미없다구요? 끝이야? 밑에는 끝이야? 밑에는 파란 바닷감을 스킨 받김 아 진짜요? 어 그러네? 바뀌네? 쇼플루 깨서 재미없는 쇼플루 깨서 재미없는 쇼플루 다 깰 수 있는거잖아 해악자 샌들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 아니요 몇명이서 해야지 같이 몇명이서 할 수 있는거에요? 음 음 뭐야 지금 다른거랑 섞으신거 같은데 이거 막 막 섞어도 되는거야? 서커스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어떤건지 봐야겠어 아 리스텝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보다 아 진짜요? 아 아 그래 시리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딴거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거야? 뭐야 시리 시리 더 재밌음 그건 맞긴 맞는데 시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응 오케이 오케이 대체 뭘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뭐야? 뭘 하란 얘기야? 대체 뭘 하는거 같긴 한데 뭐야 저때는 못하는거 아무것도? 이걸 여기다 넣는거구나 아하 아아 저 저만큼 넣어가지고 하는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뭐냐 오버쿡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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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렵구만요 쉽지가 않구만요 아 이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구나 아하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오케오케 이해했어요 아 저 퓨치에 가까이 가있어야 되는구나 아 아 이제 이거 필요 없잖아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다 됐네 깼구만 아 넣으세요 아 이거 스테이지 혼자서도 깰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이해했어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 같긴 한데 뭐야 크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크게 만들어 어떻게 크게 만들어 아 여깄구나 오케오케 이해했어요 음 나쁘지 않군 재밌군 재밌긴 해 어 확실히 정신이 없긴 하다 무거운진 잘 모르겠지만 무거운진 잘 모르겠지만 무거운진 잘 모르겠지만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건 파란색인데 자 지금 재밌는 재밌 재밌 긴 한데 뭐랄까 이제 룰을 아니까 슈 슈 슈다 약간 그런 느낌 끝났네 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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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디가 어디가 아 아 뭐야 볼 만들샤 어디갔어 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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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엄청나게 진지하게 풀리하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하는 거구나. 나쁘지 않구만. 음 나쁘지 않아. 역할을 분담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만. 그렇지. 굿. 4년째 우려먹는 게임이다. 4년째 우려먹는 게임이다. 4년이에요? 4년밖에 안됐어? 안보여! 내꺼야. 구아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은 공게임을 하려고 했었다가 공게임이 갑자기 투컴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촛불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음 나쁘지 않군. 음 나쁘지 않군. 음. 나나나나나. 구아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울을 만들어야돼. 노가다구만. 안녕하세요. 하루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즐거운 갓게임. 좀비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거 같은데? 4개. 이정도면 충분하잖아. 됐나? 오케이. 굿! 내일 말자 기날 끝난다. 오오오! 치카치카악! 넣어주시구요. 음 해보니까 쉽구만. 어렵지 않구만. 방울 만드는 데 어딨어? 어 저기 있구나. 어 여기가 아닌데 이거 어따 놓아야 돼 이거는 회색인데 아 여기구나 아닌가 회색은 어디야 아 거기에요 오케이 야 위험해 위험해 야 이거 야 이거 안되잖아 아 이거 촛불 저것도 있구나 쉽긴 해요 저거 어렵진 않은거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가져가요 가져가요 왜 안가져가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어렵긴 하다 한 판만 하고 공부해야지 다들 기만 화이팅 나 되게 빡 집중하고 있어 깰 수 있나 못 깨는거 아니야 못 깼다 아 못 깼다 아깝다 아 깰 수 있었는데 아쉽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확실히 아 앞 아 방을 다시 만들었어야 했나 서커스 서커스 가져 서커스 서커스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한 번 갈까 대포 역할만 할게요 저기 서커스 한 번만 갈까요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한 번만 갈게요 서커스 몇 명이서 가능하지 여덟 명이구만 서커스 여덟 명 좋아요 어차피 여덟 명이 꽉꽉 안착할 거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4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업댓만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여덟 분께서 시청 중에 계시고요 서커스 한판하고 바로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일 바빴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트위치 유튜브 구독 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왜요 왜왜왜왜 목소리 왜 이상해요 목소리 이상해요 아아 아 속삭여요 아 속삭일 수도 있죠 기말을 쳤어요 젠장 기말을 친 거죠 기말이 치 기말이 친 게 아니고요 네 기말이 친거지 그러면은 기말을 친 게 아니고 기말이 친 겁니다 기말이 악인댓지님을 친 거예요 그 정도면은 망한 거면은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다 약간 진짜 옛날 오버쿡트 생각난다 오버쿡드 방송하면 오실라나? 안오시겠지? 결국 왔다 사칭 어디가셨어요? 검지님 엄지님 저기 듀디아나님 오셨나요? 아 엠블 바꾸고 오셨구나 들어오셨나요? 자 자기가 아직 안들어왔다 하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고? 아니야 잠깐만 다 온거에요? 수왕님이 그분이신가?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면은 왠지 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작해버리셨어 라고 하실거 같아가지고 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아 오케오케 뭐였지? 아 점프 아 오케 아 오케 컨트롤 죽지 않았구만 컨트롤이 죽지 않았어 죽었어 죽었어 응 아 이것 좀 어렵다 네 컨트롤 죽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야 아아 자꾸 한칸 더 앞으로 가는거지 여긴 뭐지 박인님은 뭐지 컨트롤 트럼펠는 와봐요 어딘데요 응 아니야 뭔가 빠지는게 판결이 뭐야 판결이 누구야 판결 누가 내리는거야 기분 나쁘게 감히 고수나리를 판단을 해 조별과제 나쁘지 않구만 어떻게 하는거야 뭐야 어쩌다보니 맞췄잖아 아 뭐야 여기가 아니었잖아 내가 가놓고 헷갈렸네 여기가 오 한 번에 갈 수 없나보네 이런 첫판부터 탈락하겠는데 첫판부터 탈락하겠는데 첫판부터 탈락하겠는데 어떻게 아닌것만 걸리냐 뭐야 뭐야 아 저것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잠깐 아 아 왜 발판도 없는쪽으로 가는거야 어 귀환이 왜 거기세요 탈락이에요 젠장 또 구경험만 하신거구만 관전해주세용 알겠어요 근데 저 죽으면 관전해주세용 이라뇨 자 두명이 나오고 돼서 자 확인 확인 왜이렇게 빨리가 야 빠르다 이게 고수네 고수네 이거 서커스 해달라는 의미가 있었구만 야 서커스 해달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야 야 저게 저렇게 되는거야 야 그냥 독보 얘 독보적인데 1등 했는데 그냥 됐지마요 덕반니 화이팅 야 컨트롤이 대단합니다 고수나리도 나름 대단한데 더 대단해 아니 저 이제 게임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공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거 뭐냐 그 뭐지 그 제가 인형 그 탈 씬애가 그 CCTV 타고 오는거 뭐라 그러죠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아 프라모델 프라모델 뭐여 프레디 맞아 프레디 맞아 프레디 프레디를 다운받았어요 네 프레디를 다운받았어요 프레디를 다운받았는데 투컴이 아니면 안되는거야 이게 원컴 가지고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오늘 전화를 했어요 노트북 도대체 언제 오냐고 좀만 더 기다려달래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아 미치겠어요 지금 도끼도끼 테이크오버 도끼도끼 그 얘기하지마요 진짜 도끼도끼 그 얘기하지마 나 그 도끼도끼에 아주 그냥 도끼도끼 그 문예부 그 아 두근두근 문예부 거기에 피해자란 말이에요 산두리가 프레디 아 진짜요? 다운은 받아놨어요 다운은 받아놨는데 일단 컴퓨터가 와야지 가능해가지고 원래 오늘 프레디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오늘 프레디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웬만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목요일날은 공겜을 할 예정이니까 예 공겜을 할 예정이니까 유솔찬님 고아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판에는 노리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마요도빠님 한번 볼까요 노리미트 노리미트 저기 그 버전 그 누구냐 유솔찬님 술책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운동방송이 있구요 야 아 저게 잡을 수가 있구나 야 대치발미도빠님 축하셨구요 어 이미 결선은 통과하셨대요 지금 대단하십니다 끝났네 이미 3명이 저기 앞에 있으면 끝난거지 네 디비전 노리미트 아까 보니까 8명이서 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리고 같은직을 고를 수도 있더라고 같은직자 다 같은직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 점핑 다이어트 고스내내 가장 필요한 다이어트 근데 어째서 전 물리힐러 아 물리힐러 하하하하하 물리힐러 멋진데 10시부터 시참 아 왜요 10시부터 왜 시참 못하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마요 두근두근 문예부 다음으로 다음으로 진짜 충겨먹는 게임 승극전 무슨 게임 승극전인데요 벌써요 벌써 들어왔어 자 방심하다가 방송은 계속 보시면서 승극전 하실거죠?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치마요덮받입고 보겠습니다 아 아 이게 그거구나 점프를 왜 하나 했더니만 아 이게 점프가 자동으로 되는 트럼페들이었구만 파이팅 됐지마요덮받님 할 수 있어 그렇지 아주 좋아요 수락님도 들어가셨을거고 왼쪽 왜 탈락을 한거지 왼 일부러 탈락을 한거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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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죽은 사람 어 이게 아닌 뭐가 방? 방돌이? 걸즈벤즈 파티 걸즈벤즈 파티 걸즈벤즈 파티 아하 저렇게 여러 아아 아까 떨어진 사람이요 아 진짜요? 아하 으흐흐흐흐 뭐야 어떻게 돼 어떻게 저렇게 돼 야어 뭐야 저거 떨어져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끝났는데? 하자는 일가 있었구만 자 이번엔 노리미트 가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구요 사탕편님 어서오시구요 오랜만에 좀비고를 키니까 신선하구만 근데 게임 싱그전이 무슨 게임 싱그전이에요? 궁금해요 무슨 게임 싱그전이에요? 궁금해요 곧 시나리안 뭔 소리 수왕님이 지금 셔코씨 나 너무 못해라고 지금 고인물께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이온 아이온이 뭐에요? 무슨 게임이야? 아이온? 뭔소리에요 도대체 아 무가군고승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두분 더 기다릴건데 들어오실거라 들어오시구요 물리 바베큐 제 엠블 봐봐요 어 뭐야 귀엽다 엠블 네 여기서 봐요 왜? 샀는데 샀는데 엠블 받고 가야지 탈모빔? 뭔소리야? 아 탈모빔? 괜찮아요 전 머리핏이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다들 나가시는거야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십니까? 해악자 캔디님 탈모빔 제대로 맞으시네 캐릭터가 나도 적어있는데 자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고스년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스년에게 크림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근데 게임 진짜 많이 하신다 종합게임 스트리머보다 다양한 게임을 더 많이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들어오실 분이 더 안계신가요? 네 안계신걸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아 진짜요? 난 뭘로 할까 역시 박하응소가 좋겠죠 전 밥을 아 식자 맛있게 하세요 검은콩님 고스날이가 힐을 맡고 있겠구만 힐은 고스날 밖에 없구만 고스날이가 죽어진 안대 아 내가 스킵 안눌렀구나 내가 스킵을 안눌렀습니다 제가 서퍼 3명 아 진짜요? 왜요? 그전에 왜 못하셨어요? 같이해요 같이하면 재밌어요 스킵 누가 안눌렀어요? 스킵 누구야? 빠른 스킵 빠른 스킵은 게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요? 누가 스킵 안눌르고 있는거에요? 아 이제야 인터넷 주문해서 아아 참고로 스칼렛인가요? 바이올렛인가요? 저런 아 누구야? 누가 스킵 안눌르는거야? 누구에요? 자수에요 누구에요? 수왕님이시네 수왕님이 튕기신거 아니야? 누구에요? 수왕님이 아닌가? 아 됐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이제 된다 다들 스킵 누르신다 아하하하하하 수왕님이랑 저기 듀디아나님이랑 그 아이디 배치가 안되가지고 헷갈려 나 눌렀는데 왜 안눌렀지? 자 가시죠 으응 나쁘지 않아 퓨아님과 저와의 콤보 젠장 일부러 일부러 크리스마스 쿠폰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뭐에요? 뭐에요? 안녕? 현 이민의 쪽으로 얍 얍 그게 뭐에요? 알려주세요 한우님 안살려줄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살릴수가 없어 잘 피하긴 했어 나이스트라이 대찌마요도빠는 아직 살아계시네 안돼 위험해 아니 장난시다가 당하시면 어떡해요 이거 폭탄부터 다 없애야지 폭탄이라도 다 없애놔야 아아 미치겠다 폭탄은 그래도 어느정도 없앴습니다 폭탄은 어느정도 없앴어요 왜 다들 빨리 돌아가죠? 이게 아니잖아 쇼퍼 너무 어렵구 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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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나름분들 오실뻓 벌맀해서 나둘ief 트라우드 크리스마스 쿠폰이 뭐에요? 어허 어허 연발전설 들어가요 아 위에 버튼 새로 거침 가능함 아 진짜요? 어디? 단판부터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 까먹었다 이런 하느님 그 중요한걸 까먹으시면 어떻게 엑셀씨님 고아안녕하세요 출책 감사합니다 뭐 시나리에 갓방송에 다시한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킬고 오를때 자 유독타니가 어렵다 채널 채널 20 비밀번호 다 자 넷좀 잡았구요 이제 뭐가 나오는지 봐야돼 야 안나왔다 헤버인의 파트 해야되네 오른위 뭐 없는데 그럴 일을 리콜 가능한데 아 진짜요? 캐러고침 있는데 어디? 아 그 고를때 있는거에요? 뭔가 좀 바뀌신거 같은데 고를때 아 아 고를때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그러면 좋은거 나올때까지 그걸 리콜할수가 있는거구나 오케이 확인 어쩐지 지금보니까 안보여가지고 아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라스의 좀비고와 함께 이거 뒤에 더 있었던거같은 아 진짜요? 아 작업대도 한번씩? 아 오케이 일단은 범위기가 나와야되니까 가자 빠른 스킵 빠른 스킵 그렇지 아 맞네 있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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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쇼 3분뒤에 가야함 이런클났다 승급전이 뭐라구 아이고뭐아 어디있어 오지마아아 뭐야 한번 튕기셨나본데 아니구나 원래 열심히 명이였구나 참 위험했다 아니 또 진짜야? 뭐야 뭐야 나 언제 죽었어? 뭐야 뭐야 QN이 돌아왔었잖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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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난 가겠쇼 나쁘진 않은데 뭐야 뭐야 다 처리하셨잖아 좋아요 에에에 오케이 아 이런 좋아요 지금 진지하게 지금 플레이하고 뭐 이쁜지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너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자른거에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오 왜 갑자기 저렇게 살아났지 아 아 그래요 어 힐이 또 있구나 여덟명 빨리 빠른 스킵은 큰 힘이 됩니다 오지마 뭐야 카우트 못날리셨잖아 뭐야 힐이 야 야 근데 에너지가 빨리빨리 자긴한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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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차이오어 오 큰일났다 끝 에너지 역시 여덟명 8명이서 하니깐 금방금방 되는구만 최대 체력 늘리고 아 아 진짜 뭐 좋은게 안나오냐 어떻게 어따 나왔다 바베큐 골라자 휘라자레스 아 진짜요 일단은 한 분 튕기셨죠 퀴야님께서 오늘 아이온 승급전이 있다고 가셨습니다 방송엔 안나가셨길 빌어요 좋아 왜 시작이 안되는거야 왜 시작이 안돼 왜 시작이 안돼 설마 이거 스킵 안되는거 아니겠지 수학님? 수학님 왜요? 아 시간 아 그건 아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지 좋아 갑시다 음료수를 따라놓고 나도 가는거야 에에에에 가시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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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쁘지않아 왠지 내 힐이 그냥 쓰레기 같아 이건 뭐 살릴수도 없고 이거 뭐 살릴수도 없고 으이 누 peque 어 단 됐다 하이다 아아 진짜요? 20% 버프 빅헤어 20% 버프 좋아 됐죠 좋아 머리가 띵이 원래 있었구나 컴온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일로와 컴온 컴온 자 나쁘지 않아요 어 감히 고스나리를 공격하려 그래 그렇구만 굿 굿 아주 좋아요 야 그 에너지가 그냥 쭉쭉다네 에너지가 그냥 쭉쭉 따라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끝 공격력 공격력 늘리고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없애야되니까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다음파에도 노리미트 한번 더 갈게요 오 재밌다 확실히 인원이 많으니까 더 재밌네 스틸도 많이 찍었어 공격력이 장난이 아닐거에요 가자 가자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 저는 공격력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격력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렵구만 하지만 인원이 많아가지고 보스가 아 당했다 정말 살려줘요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살릴 수가 없나 왜 깨겠는데 야 이거를 못 깼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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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시고 다시 다시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요 나가지 마시고요 이번에 꼭 클리어 한번 해보죠 왠지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실 것 같애 네 아 제가 힐러할게요 걱정마세요 힐러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헬프 그렇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니까 그니까 저기 그거 해야돼 역시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돼 저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하실 분 계신다고 들었었는데 아 아 싫어 수왕님 서커스 혼자 다 이기잖아 봤는데 서커스 완전 엄청난 고수야 저는 고수인데 전 물리파맹 갈게요 알겠습니다 싫어 안할거에요 삐졌어요 시작합니다 아니 더 들어오면 좋은데 다섯명 밖에 안되니까 다섯명도 많긴 많지만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힐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알았으니까 스케이터 체어맨 오오 근본으로 가네 근본으로 자고로 물릴 때가 제일 잊다구요 그렇죠 자고로 물릴 때가 제일 끼다구요 뭐 뭔 소리에요 자 가시죠 으음 다른거 버프로 가야지 들어가고 다들 기말고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야 그냥 안돼 회원님 고치나리가 실수할 폭탄 실수를 하시다니 고치나리표 실수 하시죠 고치나리 없었으면 자고로 고치나리 했었으면 힘들었을거야 아 수치 수치라녀 수치라녀 그렇지 않아요 수치라녀 오야야야야 한명이 잡았다 카운터 들어가서 다행이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위험 위험했다 위험했어 오케 깼어 잡았어 잡았어 잡아라 잡아라 됐다 다잡았다 왜이렇게 좀비가 많아 오 잠깐 아 왜 빠졌어 아아 아허 흐흐흐흐흐흐 아 젠장 안돼 이러면 안돼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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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화면 보면 알 수 있음 우와 수왕님 어떻게 된거야 시간이 없다구요 얼른 살리지 않으면 업계이드를 못하고 간다구 아니 살려야지 흐흐흐흑 삐 writings 삐질꺼야 안되요 셔코쇼 혼자 다 이기는데 재미없어요 오늘 Anybody다가 어느정도 이길수 있을만큼의 그것도 내야지 그래도 하지만 고인물리지 Kor 지금 1등의 정의전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려운 어쩔 수 없다 해볼까? 이겨보는거야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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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자 유도탄들 유도탄들 싫어 유도탄 어우 유도탄 뭐뭐뭐뭐뭐 됐쇼 됐쇼 얍 됐다 수왕님 해내셨죠 땡이야 와 진짜 유도탄자씨들 야 물잡하다 죽음 아 진짜요? 잡아요 끝 끝 근데 첫번째판은 그거지 그치 사막 오오 치우실 불쌍해서 최대의 체력으로 오오오 사막에 oasis서 되게 좋아졌는데 일정량 치우실 불쌍해서 최대ач Harrygr 쇠복시킬수있습니다 오오 근데 그게없다 일단은 저기 칸이 올라가야되는데 아 똑같은가요? 똑같.. 아 똑같구나 너무 오랜만에 할게 그런가? 원래 그랬구나 위부로 걸리신거죠?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지마 난 도좌 됐죠? 발피했죠? 욕하고싶지만 찾는다 누구에요? 수왕님 걸리시면 안되지 다걸린거 아니죠? 다걸렸네 다걸렸네 아 아 아 젠장 그 걸리지마요 지금은 지금은 걸리면 안돼 걸리지마요 다걸렸네 아 그렇구나 어쩐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저게 저게 스피드로 빨리 가지는구나 저게 스피드로 빨리 가지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열 수 있을 때 열고 나서 걸려야되는거 아냐? 이건 너무하잖아 아 아 저 대박이다 봐봐 이게 그 그냥 걸려서 이렇게 되버린거야 그냥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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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왕님 들어가 들어가요 장난치말구 됐다 어우 죽는줄 알았네 가맨파워비라니 이런 저는 살리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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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오지마 됐어 다시 살렸어 좋아 이게 고스날이 아니었으면 이 판 졌다 수작스빌이 그럴리가 아이온 승급점 화이팅 금지님 고스날이가 응원합니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장난치시면 아니데요 됐어 한칸 두칸 그렇지 됐다 리하 시켜 맛있게 하셨나요 검콩님 드디어 무적이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얼른 시작하시죠 내가 안들어왔나 내가 들어갔는데 안들어가신 분 누구야 자아 자아 다음판에도 놀이 밑에 재밌다 체력단련 가자아 머리가 띵이 나와야되는데 머리가 띵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띵이 있긴 있는데 띵이 한번 더 나와야되 띵 띵 더 위험해 띵이 많이 덧받으면 안돼 밥먹으면서 도르자 아아 식사 식사 하시는 중이구나 됐어 나왔어 이걸로 이제 잡 좀비들 잡 슬라임들 다 이제 힝짝이 가능하니 날짱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이걸로 해야 되겠구만 지속시간을 3초까지만 충분해 그래야지 깰수 있으니까 그냥 죽죠 어제 자아 가자 야 아초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야 에너지 그냥 그냥 자는데 상초기때문에 충분히 차 납니다 야 위험해 위험해 깼죠 좋아 왜 귀가 왜 아파요 귀 아플리가 없는데 공격력 10% 저 게이지 안달아요 오 진짜요 왜 됐어 공격력 공격력 버프 다 줬어 지금 아차쇼리 아 아차쇼리 아차가 근데 대박이다 비치기시 공격 300 진짜요? 고스나리가 또 버프 해주니까 공격력은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하겠죠 가시죠 들어가시죠 놀이 미트 재밌다 놀이 미트 재밌다 이번엔 깨보자 저 근접에서 공격력 135 어 진짜요? 거기다가 지금 고스나리도 가고 있으니까 공격력은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우와 오 오 장나아니구마 오 뭐야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살려줘요 살려야돼 고스나리를 살려야된다구 고스나리를 살려야된다고 고스나리잖아 그쵸 어따가 잘못된거지 인원이 인원이 문제였던거야 인원 아니 고스네리 살려줘요 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살렸어요 한 대 때리고 내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때 살려요 고스네리만 살리면 돼 나만 살리면 돼 일단은 저만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살려요 살려요 왜 안살려 이태만 그러니까 됐다 아 된장 제발 이태만 타갖고 됐어 와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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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수 있으면 돼 뛰지마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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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저게 못깼어요? 어떻게 된거야? 나가지마요 네 나가지마요 더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뭐야 나 이거 그냥 어이없게 죽었잖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렵지? 5분 쉬는 시간이라니 그런거 없어요 들어오실 분 컴온 아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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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계시나요? 여덟 분 여섯 분 좋아 네 검은콩이 악몽포? 악몽포가 뭐야 이렇게 하면 된다는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고스리나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고? 여섯명이서? 고? 자 고합니다 야 근데 에피소드 1밖에 안되네 바칸서가 있으니까 난 바칸서로 가겠습니다 바칸서 한명이면 되잖아 아 체력단열 안골라져 아 그래요? 여섯명 좀비사퇴 이후 4개월 그동안 우리는 쩜쩜쩜 가자 가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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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장대 Mi 아앍! 뭐 한방위 죽잖아? 왜 에너지가.. 아 이거 첫판에는 한방위 죽나? 검은콩님이 마지막 보류지 으으 화면 역시 사기! 좋아! 힐 주세요 왜 아무도 안살려주는거야 살려줘요 살리고 오는게 낫잖아 뒤에 살려요 살려요 오케이 살리러 가요 수왕님 가요 빨리 빨리 모든 페이미 원인이 수왕님한테 있었구나 그냥 너무 어 길을 어? 어 좋아 나 나쁘지 않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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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가자 가자 어 일단 정리는 빨리 해주신거 같은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왜이렇게 어렵지 아 맞다 악몽이었지 참 오지바 정리? 정리 제가 정리합니다 정리 참 좋아하는 곳이나니 에너지 채우시고 자 정리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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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힘을 저한테 맡겨도 돼요 아! 왜왜왜왜 죽은거야? 어떻게 된거야? 1초 단축이 살렸구만 아 이게 악몽이라서 그렇구나 그래 악몽이라서 그래 아! 한방에 죽잖아! 에너지가 의미가 있겨 이거 가자 오지마! 오지마! 오오오! 뭐야? 언제 이렇게 들어가신거지?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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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 나 살.. 나 살은지 몰랐어! 아! 소왕님 화이팅! 다 죽었어요 나 살지도 몰랐어! 아 젠장 망했어 저거 버그..버그로 살렸다구요? 좋아요 독시나림만 일단 먼저 살리면 됩니다 아니라 독시나림만 먼저 안살려도 되겠구나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여 됐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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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손유대감 찍고 그거 안나오나? 저기 그.. 좀비 그.. 그 하는거? 위험한군 복시나리가 정리를 해주겠어 왜요? 그 기나리를 살고 있는데 좁았을거라뇨 가자 아 저기.. 저거 해야지 가자! 버프 나도 에너지 에너지를 늘려야되는데 그러고보니까 지금은 한방인데 추가목표가 또 있구나 어쩔 수 없다 가자 쉽게 깰 수 있을거같은 느낌이야 악몽독 니네 전툴로 밀어붙여 됐어 뭔소리에 플래그라뇨 그렇지 않아요 다햐 나 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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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도에 바쁜 음 나쁘지 않든 위험해! 위험해! 아아! 개죽은거야 야 어렵다아! 와 야 진짜 이 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돼 우와 어려운데? 제가 깬다는 얘기하면 안되겠다 플래그 진짜 플래그네 악몽 진짜 어렵다 다시! 더 들어오실 분 계세요? 네 바캉소가 바캉소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네 바캉소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야 큐어로 가야겠어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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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스피 퀴 퀴 퀴 이게 바캉소가 그 뭐냐 중간에 그 버프같은거 있으면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바캉소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고조 충전 배터리 아 맞다 아 맞아 나 힐이지 참 아 아아아아 아 적응이 안돼 오지마 왜케 빨라 얘들 와아아아 제가 찾을게요 야 요거 왜케 빨라 얘도 왜케 빨라 야 이거 못 깼는데 역시 난 바캉소 바캉소 하는게 낫겠다 어렵다 어렵다 야 악무가 어렵네요 저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언터 제가 갈게요 지금 다섯분 여기 여섯분 계시는데 다섯분 계신다는거는 고시내방송을 안보시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신다는 얘긴데 한분 내지 두분 딴따딴 바캉소 야어어 힐러가 저 혼자네요 어? 가자 아아 최대체력말구 그래 네 이거라도 괜찮다 이런신고 가야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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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시는거구나 어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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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위험해 아주아주 위험해 아주아주 위험합니다 힐러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나오죠 아 지금 방송이 아 왜이러지 오늘? 자 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가시죠 아 나 강화 안해 했나? 아 강화했구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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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고 강화했어요 으음 어 유혈찬님 오잉? 이게 갑자기 방팀이 멈춰가지고요 재시작기 시작해요 역시 투컴이 필요해 복지나리에게 필요한건 투컴이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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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좀비를 잡는건 이것만한게 없어 됐다 가자 다카소가 좋은 이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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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개인주의 고스나니 오오 내재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가세요 제가 잘 살릴게요 저는 서포터 역할을 해야 되는거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우 친구들 우와우 친구들 안녕 안데 아아 2명 남았죠 살려줘요 데치모 데치마이 데치마요 돛밥님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스네리도 어떻게든 살려야 돼 지금 고스네리가 유일한 희망이야 됐어 에너지 다들 에너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627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오셔요 고스네리 얼마나 핫한데 지금 방송이 최대체력 어머나 세상에 마상에 얼마나 핫한 방송인데 이제 이제 진짜 종겜 종합게임 스킬 먹으러서 거듭이 났다구요 원래 공겜 하려다가 공겜이 특허만이면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진짜 얼른 노트북이 와야되는데 노트북이 안와서 좋아 아 최대체력 지시 5% 증가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아 그냥 그 정거 할걸 정까지만 고고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범위기 좀 나와라 범위기 자주 놀러와요 내자리님 렉방지 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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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지냈어요 내자리님 이제 뭐하고 지냈어요 유튜브 구독하셨나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시면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내자리님 이어 에너지를 달게끔 해주지 잡았다 예 그럼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내자리님 도시나리 치면 바로 나와요 요새 핫해지고 있는 도시나리 방송입니다 얼른 구독 보고 오보보보보보보보보바 핫해지셨군요 그럼요 고시나리 이제 핫해져야되요 다양한 게임으로 찾아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대박 날건데 이제 데미지 좀비한테 그 데미지 주는거 그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30까지 데미지를 줘야 그나마 좀 편안한데 아 뭐야 뭘 몰라요 살려줘요 어디가 회복할 수 있는 복자리 밖에 없다고 안 돼 회복 회복 무조건 회복 무조건 회복 여기가 아까 죽었죠 두번 죽지 않습니다 어 vip님 추측 감사합니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하다 아직 안 죽었어 오지마 오지마 아 안 내려가고 싶었는데 아 됐어 저부터 살리면 돼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오신김에 고아를 먼저 하셔야지 아니 아니 출책을 먼저 하시면 어쩝니까 고스넬이 망치면 않는데 고아 먼저 해주시고 해주시는 센스 야 오케이 좋아요 굿 고스넬이부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망했어요 괜찮아요 좋아 회복부터 아 아 회복하려고 했는데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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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이래 아 열받네 아주 그냥 아 이거 망했죠 언터 없지 않은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네요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같은데 우리 못죽였잖아 리프퍼필 리커드 처치 못하잖아 다시 다시 곧씨나리에 그 어 지금 진심에 지금 불을 지폈죠 이 악몽 난이도포 오늘 깨고만다 우리 몇 분 계시나요? 여덟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자 진지하게 한번 가봅시다 진지하게 자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오실 것 같아서 시작을 안했다가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명이 있을 때 가장 좋긴 한데 저는 바칸스와 바칸스와 돌입니다 바칸스와 그대로 가겠습니다 음 아처가 두 명이네 좋아 시작하는거야 고! 워 으하 흐하 흫하하qi 흐흫 이번에 잘하시겠죠 뭐 자아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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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빠른 스킵은 어 건강 저 게임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으에에에에 최대 체업밖에 없잖아 음 오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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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하 죽을거였다 잡았어요 되쑤 아이고 오시죠 가자 갑시다 이번 업글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발 아 공격력을 할까 버프 체력 체력버프 체력버프하면 빨리차니까 체력버프 가자 오토 나이키 부검다 으악 우와 쭉 나오네 설리자 됐다 야 죽는줄 알았네 부검다 부검다 굿 쿨타임 좋아 됐어 쿨타임 쿨타임이라도 괜찮아 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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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라 가자 우우 이번에는 진지하게 가는데 지금 시스템 오 뭐야 뭐야 바이러가 뒤에 있어 뒤에 순환 있어 왜 뒤로 오는거야 됐어 한 마리 잡았고 됐어 차이릅니다 저는 차이릉입니다 차이릉찰리러 갑니다 차이릉찰리러 갑니다 차이릉찰리러 갑니다 차이릉찰리러 갑니다 이번엔 할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죄송해요 이건 제가 제가 실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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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아우 야 힐이 금방금방 되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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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 아 죽었다 소왕이 혼자 샤나 남으셨네 이거 어그로를 그렇게 끌면 안되지 반판만판 해야겠구만 어? 서브님이 나가셨다 서브씨님 오케이 이번엔 수왕님 딴거 해보세요 딴거 스톱? 아 제접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구요 검진님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홍학 신급 끝남 오오 신급이 됐나보네 흥 흥 없어도 되거든 나는 그냥 부자거든 나도 어 나도 아 말아 밥 말아먹으면 아 그래요? 저도 그냥 어 뭐냐 현지라면 그정도는 살 수 있다고요 현지를 안하는 것 뿐이에요 현지를 안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현지를 바로 백만원짜리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현지를 안하는 것 뿐이에요 좀 오래 걸리네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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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네 어머 키가 크시래요 뭐야 다들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어서오시고요 더 들어오실 분은 안계시죠 이제 그래도 오늘 레즈아리님하고 반가운 부분 봐가지고 좋다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바캉스로 가겠습니다 언터를 또 고르신 것 같아요 언터가 두 명인 거 보니까 언터가 세 명 언터가 세 명 재미로 해요 재미로 재미로 하고 마시로 하는 과연 어그로 세 명이서 어그로만 끌고 끝날 것인지 질게임 오케이 질게임으로 갑시다 안전판 예정 오케이 어으으 아 bos 좋은게 안 나오냐 zomb이 많이 끌어요. 그치. 끊지 말고. 얼굴로만 끌어. 그렇지. 그렇지. 마무리. 아. 됐다. 뭐야. 검은콩림이 돌아가셨는데? 안돼. 안돼. 오지마. 저기 가. 저기 가란 말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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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 오지마. 기쁘다. 살리기 기쁘다. 오지마. 오. 됐다. 그런 줄 아네. 다시 쫙. 소왕님하고 퀴연님하고 거문콩님 선발 투자들이 다 돌아가셨네 또 고충나니까 틀려주지 않으면 안되겠구만 아 그래도 끝까지 아 강화되길 알죠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강화하시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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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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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시면 안돼 강화 안하셨죠 들어가시면 안돼 들어가시면 안돼 들어가시면 안돼 휴왕님도 강화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셨나 가세요 가세요 가셔도 된대요 굿 광장 아니요 광장 안할건데요 광장 안할거에요 광장 체력 달러연 그 다음에 체력을 한 번 키워가지고 두방에 한대 죽을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지 오지마 드디어 들어왔는데 안좋아요 아주좋아요 아 왜 왜 한방이네 에너지를 그렇게 키웠는데 한방이라고 굿 오 빠르다 가시죠 에너지가 금방금방 차네 이제 시작해볼까 뒤에께도 오는건에 좀 그렇지않나 오지마 얍 얍 얍 됐어 좋아 살렸어 퀴아님께서 들어갔었잖아 안돼 자동치료 좋아 이게 바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예 아니 아 아 왜 진짜 진짜 좋은게 하나도 안나오냐 어우 죽을뻔있다 깜빡이 깜빡이 좀 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흐흐흐흐흫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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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목표는 달성을 했고 이제 들어가기만 돼 백전 음 아니 아 아 진짜 야 좋은게 하나도 안나온다 야 지속시간만 지속시간만 지금 켜보는것 같아 말이 돼 이게 굿 굿 굿 굿 굿 굿 음 아까 전과 다른것같은 느낌이 들어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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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조...준비자시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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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렉셔드 아 뭐야 좋은게 안나온다 진짜 아 망했다 이번에는 잘되는데? 느낌 나쁘지 않아 플래그라뇨! 플래그라뇨! 아니에요! 플래그 아니...이게 깰 수 있다니까 몰라요 들어갔어 들어간건데? 누가 들어왔죠? 처음에 누가... 아! 야 지속시간밖에 없어 아... 진짜 두고 없다 안나온다 좀비한테 공격할 수 있는 2개만 나와도 충분한데 그게 안나오네 וס 됐쟌 끅! 에너지 채우고 윤지 이번에도 망한거 같은데 뭐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의의의의의의의 어머머아아 쟤가 효아나는거구나 아아아 나쁜, 나쁜, 나쁜 아이야 오늘 애들 에너지 채워두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됐어, 잡았어, 잡았, 아잇, 살려줘야지, 소왕님 너무 개인풀 아니야? 빨리 살려요, 뭐하는거야 퀴언님, 빨리 살려요 지금 어, 고스나리가 얼마나 중심에 있는데 지금 네, 공염력을 누리자 에너지는 다 채웠어, 좋아, 이제부터 이 자리에, 보험은 이제부터라고 이제부턴다, 위험해, 위험해 어, 아까 전보다는 좀 나은거같은 느낌이, 느낌이 다 오, 됐어, 됐어, 됐어 그렇지, 머리가 땡, 이게 나와야지 방금 전에 뭐 있었던거같은데 거미기 있었던거같은데 아니다, 이거 잘못 봤겠지 아니다, 잘못 봤겠지 아니다, 잘못 봤겠지 리트펄프 리커드 처치가 뭐예요? 아니 도대체 뭘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한판 더 안되겠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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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물약소 아 물약소 아 물약소라는거 잡아야 되는거구나 네 확실히 어렵긴 하다 근데 아까전에 느낌 좋지 않았어요? 아 앞에서 리퀴드 달 없는데 아 진짜요? 나중에 할란가? 익스 언제 하죠? 익스? 나는 무조건 바캉서 커멘터로 갈까 생각했는데 역시 바캉서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아무거나 해야 하고싶은거 하시면 돼요 어 이번엔 파이어맨 두명 든든합니다 이번엔 뭐 언터해가지고 언터하는거 보고 언터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언터 만약에 해서 만약에 언터 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벤직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 뭐 공이 안나오네 오케이 머리가 띵만 어우 머리가 띵만 나오면 되는데 머리가 띵 머리가 띵 띵 띵 띵 띵 띵 오케이 한방이네 가자 야 체력이 50% 증가합니다 이건 알고 이야 진짜 좋은게 안나온다 머리가 띵 범위기 나와줘야 자 이번엔 잘하고 이번엔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됐어 가자 내가 앞당치면 안되니까 저는 뒤로 이번엔 클린했습니다 이번엔 클린했어요 엄청 좋아요 지금 엄청 클린했어요 지금 엄청 클린했어요 최대체력 가자 난 오래 살아남아야되니까 주황님 힐을 받으세요 나의 힐을 받아라 아이고 고바스보님 안계십니다 네 고스나리는 있습니다 고스나리 있어요 고스나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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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란 말이야 이얍 그 아주 좋아요 여 얍 얍 얍 눈 없는 좀비를 처치하는거구나 눈 없는 좀비가 누구야 눈 없는 좀비가 누구야 눈 없는 좀비가 누구야 눈 없는 좀비가 누구야 아 얘구나 아! 하지만 나는 그냥 죽지 않지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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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재생의 달인 전설로 찍어달래요 재생의 달인? 아 알겠어요 킬로우 효과 있는게 좋으려나? 있는게 좋겠지 그래 좀비한테 킬로우 효과를 주면은 이 게임 대박날 수 있다고 아! 왜 죽은거지? 왜 죽은건지 모르겠.. 모르겠다는 일인 아 진짜 없다 재생의 달인도 안나와요 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가시죠 맥방지 맥으로 아 진짜 뭐 없다 안나온다 진짜 재생의 달인은 뭐죠 나오지라니까 이거 때려줄거구만 어디까지 가신거야 어디까지 가신거야 드디어 아 또 깨요 머리가 뛰게 됐다 끝 아주 클린합니다 예 아주 예 아주 클린합니다 네 2라운드는 돌진 노노래요 우리 한번 깨보죠 한번 회복은 하고 들어가야지 quickly 흥 으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HELP 수앍 살려줘 아니 어떻게 된거야 골시나리 가겠습니다 오지마란 말야 잡았다 이번엔 제대로 되고있어 아 진짜 저 나쁜 아 이래서 덜질하지 말라는 거였구나 오케이 범위 범위기 나왔다 일단 재생의 달인을 찍어야 되긴 하는데 이번엔 잘 되고있어요 지금 잘하고있어요 좋아좋아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뭐야 안나오네 열리고 또 못깨는거야? 아 아 왜 자꾸 안눌러치는거야 아 아 열받아 이번엔 잘했는데 이번엔 잘했어요 이번엔 잘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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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잘했어 우리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오늘 운동 운동 접습니다 네 운동을 접습니다 네 근데 언덕 괜찮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야 한 분 어? 한 분 나가셨어 아닌데 한 번 나가신게 아니구나 관점좀요 아 아 이런 한 분 한 분이 표정할 때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엔 언터 한번 빼고 가보죠 네 언터 한번 빼고 갈게요 언터 고르시면은 벤당합니다 네 디비전 깰 때까지요 깨고 좀 방종할거에요 깰거에요 나 이거 깨고 싶어 뭐야 뭐야 왜 다섯명이야 아 빠른 리 게임 빠른 리 게임 빠른 리 빠른 리 괜찮대요 그냥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표정한 이때 이걸 어떻게 네명이 썼게 근데 원래 원래 이거 네명이 썼겠다는거 아냐 아 아잉 피해 다 피해 다 피하는거야 얘네들 깨우지마 좀비 처치만 아 45명만 하면 돼 아 이번엔 나쁘지 않구메 까시죠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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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넛 득북 일단 에너지를 빨리 채울 수 있는걸로 가야겠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왜 죽었어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1인 감사합니다 아 오 돌진 아 저게 돌진 그거구나 오오오오 어 미세평야 어세평야 아 한마디 깨웠어 깨우면 안되는데 오지마 45마리만 차차는 되는거라서 굳이 깨울필요가 없는데 모르고 깨워버렸어 안 돼에에에에에에 어... 에... 음... 음... 에... 아... 어쩔 수 없구먼 눈없는 좀비 터치 얘는 눈 없는 좀비 아니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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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깼지? 왜 깼지? 도대체? 아 바보 아 멍청이 저를 살려줄게요. 예, 저를 살려줄게요. 뒤로 빠져주세요. 굿. 가시죠. 하하하하하하 이런! 왠지 골씨가 골씨 때문인거 같잖아요. 돌아가신게. 그래도 이제 회복이 좀 빠르니까 괜찮아. 회복 빨라지셨을거에요. 눈 없는 좀비만 첨차하면 되기 때문에. 굿. 좋아. 됐죠. 굿. 좋아. 됐죠. 렉. 좋아. 오, 멘티스님. 구아. 안녕하세요. 출퇴 감사합니다. 에너지 금방금방 찰 겁니다. 쭉쭉 찹니다. 에너지쭉쭉 찹니다. 에너지쭉쭉찹니다. 에너지쭉쭉찹니다. 에너지쭉쭉찹요. 에너지쭉쭉찹요. 오늘도 보신에 방송이 오신 걸쭉 가능합니다 이번주는 오늘, 이번주는 오늘까지 딱 방송하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어디에 놀러가기 때문이죠 대충의 달인 우정 광기종비를 채워야 된다는 미션이 주어졌죠 최대한 건물콩님 그거 해줘야 돼 서포트를 해줘야 돼 에너지는 금방금방 찰겁니다 아! 난 한방이란 말이야 아직 그 뭐냐 에너지를 안 채워가지고 재생의 달인으로 인해 도시나리는 가시자 가시자 가시자? 아! 재잔! 가셨다 화면 없이 어떻게 깨지?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채팅 올라온 것 때문에 살린 건 줄 알고 가시자 으아... 으아... 우아..... 냉기 롤품 제생의 달인이 잘 안 나오네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오지마! 오지 말라구 오지마! 오지 말라구 다 일어난거야 일어나지나! 말한말이야 일어나면 안돼요 그리고 실로효과 머리가 띵 됐어 나왔어 머리가 띵 나왔다 진격있어요 아 된다 선택하실때 회복시킬려고 일부러 했더니만 회복은 금방금방 될거에요 잡아야돼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가는거에요 우와 아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역시 체력 아 공부하러 알겠습니다 대츠님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시험 잘보시구 다음주 방송에서 봤나요 할수있어요 와 와 결제 몇마리까지 나오는거야 희망이 죽었네 이제 체력 올려야겠다 아 재생의 달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생의 달인이 안나오면은 아 체력 네 체력이라도 올리자 화이팅 아 이거 어렵네 뒤로와요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만 걸면은 별거 아니라고 오우 가시죠 됐죠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되고 있어요 음 음 재생의 달인 나왔고 한번만 가면은 에너지 금방금방 찹니다 이거 다 지금 마스터 뭐냐 찍었어요 아예 아 와아 나 죽었어 어 검공이 들어가신게 아니구나 최대체력 최대체력 올리자 지금은 최대체력 올리는게 가장 중요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구피네리에요 팔로우하셔서 구피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 아직 시간 충분해 네 지금 19마리 아 5마리라도 더 잡으면 된다 이거죠 뭉쳐있기때문에 슈트럭으로는 끝났어 이번엔 깼어 이번엔 진짜 안정적으로 했다 아 야 깬 깬거 아냐 깼네 대박이다 깼어 드디어 사막에 오아시 있게 찍습니다 끝났어 이제 근데 근데 이제 범위기가 범위기가 없어가지고 큰일났네 큰일남 왜요? 한 명 아래 다 여기서 막죠 그냥 뭐지마 도지마 도지마 어디있는거야 아 난 오면 안됬구나 아직까지 안돼요 그렇구나 한곳에 모여있어야 되는구나 한곳에 모여있어야 있어 아 바보 멍충이 저를 여러분들 살려주실 영웅분은 안계시겠죠? 쾌연님 감사합니다 아니 못잘리겠다 아아 이건 뭐여야되는거 이거 보스넬리 때문에 진거다 이거 지면은 아 행사 야 그래도 할 수있것 깼다깼다깼다깼다깼다 오오오오오 역시 아 뭐 없네 불 나쁘지않아요 이리와 이리와 사탕편지 언제 돌아가셨고 어 좋아 됐죠 아 맞다 이거 쓸 수 있잖아 참 한 번에 살릴 수 있나? 두 번 되야될거 같은데 됐다 야 이거 크랩 장난아니다 무섬좋은데 거대 피클 리퀴드를 쳤지 이거 지속시간을 좀 늘려야겠다 자 살릴게요 가세요 쟤를 잡으면 되는구나 체력찍어야되요 진짜 체력찍어야되 잡았다 됐다 됐다 자 냉기돌풍 오케이 대용량 아이스박스 드디어 범위기 나왔다 어잇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드디어 범위기 나왔어요 이제 머리가 띵 전설 한번 나오고 어어어어 여맹 여맹 머리가 띵 안나오네 아 지속시간이라 늘리자 야오 깼어요 이거 안정적으로 깨는데? 뭐야 왜케 안정적이지? 뭐가 문제였던거지? 거대 숄더 이불 서치 아 체력단련 체력단련 하자 체력 250이에요? 멋진데? 스위치 4개 남았습니다 스위치 3개 남았습니다 스위치 3개 남았습니다 이야 장난아니다 공격력이 장난이 아닌데? 아 쟤를 처치하면 되는거였구나 이제 시작 끝났네 아 좋아요 나쁘지않아요 지금 좋아 어깨에 딛는게 아니잖아 아아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재깽이다린 찍을걸 있나? 아 재깽이다린 아 진짜 재깽이다린 괜찮아 찍을게 더 남아진거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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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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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그렴 그렴 여어 멋진데 어? 나 어제 업글라 했는데 업글라 했는데 어허 어허 야어어어 이제 뭐 없네 가자 가자 살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살려야되는거 아냐? ㅋㅋㅋㅋ 죽 좋아 좋아 죽을거였네 호주워어 ㅎ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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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했죠 위험했죠 역시 고퀴나리의 엄청난 캐리로 인해 어 시님 돌아가셨네 위험한거 아니야 시님 있는데로 갈까 아니야 가자 굿 갑니다 가자 와 에너지 왜케 많이 달아 가자 충분해 가져봐 어 지금 빡깜중 엄청난 집중 고도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뭐야 아 이거 아직 못하는구나 네 어딜가요 이제 내가 냅방지 매크로 고 됐죠 문이 열렸죠 가시요 가시죠 야 이걸 레벨업 못하고 가겠는데 고도의 집중 아 못 들어간다 아 아 안돼 아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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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마판, 마판 갈까? 마판 갈까요? 어차피 운동 끝났어 운동 못해 이제 지금 두 명 다 나가셨네? 네 방송 다 나가셨어 찐막, 찐막 갑니다 다들 어디 가신거야 방송 안보시구 두 명 밖에 안계셔 어떻게 된거야 참여자는 엄청 많으신데 갑니다 이번엔 깹니다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폐하님 난 그대로 바카스로 가겠어 바카스로 나쁘지 않아 워리가 띵 나오고 사막의 오아시스로 해가지고 살리는거를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할거 같애 나쁘지 않아 근데 거의 깰 뻔했어요 그거 깨면 보스 아니었어요? 아 아깝다 거의 다 깰 수 있었던거 난 뒤에서 후방 후방 방지 뭐아 어어 뭐야 아우 깜짝이야 왜 죽은거야 ? 큰일났다 됐어 됐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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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 아 기적을 왜 왜 그래 오케이 오케이 얍 얍 저기 가지마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됐어 좋은거 나와라 제발 뭐 없다 버프 버프 버프라도 벗자 미친격있어요 뒤로 빠져주세요 가시죠 머리가 띵이 바로 나왔면 되겠다 머리가 띵이 바로 나갈 수 있겠죠 어 저거 장난 아닌데 위험하다 위험했다 위험했어 안녕 아 이 좋아 가시죠 위험 위험 체력 체력 부터 좀 늘리자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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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현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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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차에 깰 수 있었습니다 아! 아 왜 왜 왜 자꾸 죽는 거야 머리가 띡 나와라 머리가 띡 나와라 버프 아깝긴 하지만 야 쿨타임 가자 어어 죽을 뻔 했겟아 와우 어어 위험 extraordinaire 위험이었던 beh 깼지 뭐 이제 이걸로 저기 클리어 뭐야 어 움직였다 됐다 오케이 이런게 나와줘야지 회복을 하면서 한칸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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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쁘지 않군 나름 그 게임이야 우리 같은 준비라도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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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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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제가 뭐 했나요 제가 뭐 했나요 지금 고의성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예 고의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몰라서 그런거에요 몰라서 네 오우 잠깐 오우야 저거 버져나온이 없네 좋아요 오우와우와우와우 오우와우와우 살려주세요 역시 악몽란의도가 어렵긴 어렵네 저 마이너스 그건 뭐야 아 아 머리가 뛴 가자 재생에 재생도 찍고 싶지만 난 나중에 짓는걸로 하고 잡았다 오케이 시간이 얼마 없잖아 자 충분해 됐다아 좋아 골슬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다 잘하시니까 골슬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힐로 한번 나와주거나 머리띵 한번 더 나와주면 됩니다 이제 힐로 한번 나와주거나 머리띵 한번 더 나와주면 됩니다 재생 재생은 끝났다 굿 나쁘지 않아요 굿 자막 잘하시니까 닥 mer 아프잖아 오오오오오오 위험했다 흘로우우가면 나오지 위험해 위험해 아우 되게 집중한다 지금 스틸라이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네요 아 필로우 필로우가 좋긴 한데 아 아이스박스 스윙도 괜찮기도 하고 필로우 가자 일단은 제핑해 달리는 이제 딱 다 죽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왜왜왜 제가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아 제가 팀킬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오는거 아니에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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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오는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오는거 아니에요 어 퀴아님이 나갔어 두시 시간 되셨나보다 아 아 아 아 아 어 그러네 망했네 망했네 뒷킬이나 하지 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까워 오케이 마지막으로 뒷길이 한번 가져 흐흐흐흐흐흐흐흐 흫 흫 야 에피소드 1이 어렵네 쉬운게 아니네 악몽몬라이도 특히 진짜 쉽지가 않다 아 뭐 없네 뛰고있는 물이 아 아 진짜요 어떻게 이리와 야 신냥 아 신냥 신냥 몸통박치기다 이게 바로 어 나 떨어질 뻔했어 저게 그 남 떨어지였구나 힐 못받으면 슬프다 괜찮아요 우리는 악몽라이도를 많이 클리어 했기 때문에 클리어진 못했지만 악몽라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껌으로 깨죠 좋아좋아좋아좋아 아니 왜 들어왔어요 아아 아아 그냥 빨리 고를걸 아 젠장 너무하잖아요 아어어 이런거 안되잖아 아아 어 위험해 아 유도탄이야 전 유도탄 네스 힐 힐 힐 힐 힐 받으러 올게요 야 야 어렵다 어렵다 와 이런 유도탄 이게 어 고스나리를 버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게 웨버리 썼어요 그치 나왔고 범위기 아 범위기는 안나왔지만 이걸로 고르고 그냥 아어어 좋은게 안나오네 큰일났네 범위기 범위기 라던가 뭔가좀 좋은게좀 나와야 야아 체력 올리자 체력을 올리자 오지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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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거야 일부러 걸리신거야 가시죠 오우 위험했어 방금전 위험했어요 응? 됐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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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잡았고 얘만 잡으면 돼 얘는 나 혼자 못 잡아 가고 있어요 태연이 혼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네 가자 깨끗하군 어? 우리 검은풍님하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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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k 에너지가 진짜 안창이 난다 이거 찍자 아직 안돼, 아직 안돼,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그치,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 들어갑시다 아우, 진짜 카우트 못 넣을 뻔 했네 아니 왜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되지 아우, 진짜 위험해 와, 곧씨나리야 넣었으면 해 돌아가셨잖아, 다들 아, 저 이게 바로 곧씨나리의 컨트롤 컨트롤, 예압 곧씨나리가 유일한 희망이었어, 방금 전에 멋있었어 잡았구요 잡았구요 재킹의 달인 그 다음에 오케이, 됐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어 한번만 더 나오면 좋겠다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야 보지마란 말이야 다 따라가는구만 뭐야, 그냥 쏘작이 되잖아 뭐야, 그냥 쏘작이 되잖아 따시죠 음 음 재킹의 달인 다 전설이구만 두 개씩 찍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 두 개씩 찍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 두 개씩 찍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 재킹의 달인 재킹의 달인도 찍었구요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아싸 좋아 빨리 깨는구만 뭐지 왜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진 것 같지? 들어가시죠 음 이 슬라임은 이제 잡아버리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이제 야 아싸 장난 아니다 진짜 별로 안했는데 벌써 야 에너지가 전만큼 작았죠 야 탐수가 안전하죠 이거 지금 야 장난 아니다 아싸 장난 아니다 진짜 됐어 됐어 이제 깨러 가자아 어 어 10개 전설 하나 영웅 오오 저도 다 10개 전설인데 하나 영웅 이게 영웅인가? 하나 영웅이구나 혹은 여기가 하 이거 새로 확 아 맞죠 이게 바로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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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차 장난 아니다 깨쏘 손가락 골절 때문에 일게임이 잘 안되는 그래요? 우와 아차 장난 아닌데? 여어어어 그리고 화요일이 늦게까지 하셨네 끝 끝 엠블럼 뭐 획득했네 자 오늘도 고수나리 방송 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구요 수고 다 하셨죠 왜 안하셨어요 내일모레 글피 다 방송이 없습니다 고수나리 어디 놀러가기 때문에요 방송 없구요 고수나리랑 같이 대화하고 싶으시면은 갑자기 단체 카톡 남겨주시면 됩니다 앵콜? 안돼요 시간이 몇신데 시간이 몇신데 아 터치펜을 들고 깊게만 다구요? 손가락이 나갈만 하네 안돼 고수나리도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안돼요 손가락 골절이면 아니야 그래도 막판인데 오늘 이번주 방송 없는데 한번 더 할까? 뭘로 할까? 우리 크리스마스 할래요 크리스마스? 어차피 인원 많이 없잖아 우리 축구 아니야 나 광장 싫어 나 광장 싫어 싫어요 광장 싫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인원이 많이 없어가지고 대체제로 바꾸 발로 쓴다는 얘기는 안하시겠죠? 설마 화요인이 아니? 설마 아니 인원이 없다니까? 네 아 감염은 인원이 없어도 되구나 스토리모드 시즌2 이거랑 이거랑 다른점 이거를 잘 안하게 되겠구나 무네 이지는 가능하겠죠? 아니에요 일단은 인원이 되는지 보고 인원이 되는지 보고 인원이 안될거야 패연님 오셨구요 우리 스토리모드가 하는게 가장 좋아 죽음에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뭔소리에요 발로 이지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려봐? 듀얼 어떠신지 아니요 듀얼은 아니에요 듀얼은 안돼 일대일이잖아 못해요 그리고 방풀이 되니까 안 돼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네 없어요 육조녀 왼손 오른손 발로 치신 분 계셔요 아 진짜요? 있구나 있네 다른거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되겠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감염을 못하겠다 크리스마스 가면 안돼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고리쓰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가면 안돼요 나 크리스마스 하고 싶은데 이거 완전 그거 그 뭐냐 쿡 뭐지?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아 그 게임 기억이 안나네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쇼크이실텐데 안돼 안되겠쇼 무조건 해야겠쇼 네 무조건 할게요 지금 저를 도발하셨어요 네 저를 도발하셨어요 지금 감히 고씨나리한테 비번 안 걸었어요 일부러 4명 모이면 시작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검콩님 사탄패용님 한명이 더 있어야 시작하는게 더 낫지않아요? 세명이서도 가능해요? 클리어? 세명이서도 클리어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고 세명이서도 클리어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고 세명이 더 편해요 오케이 근데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아 왜이래 자꾸 아 이거 펌프칠 해야되구나 뭐한거니? 아 오케이 이건 뭐길래? 오케이 하나 밖에 없는거구나 오케이 됐어 하나 밖에 없는거구나 다 됐구만 이제 다 됐어 끝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내가 될거야 아 dejeria닛이 아니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만들 Yamookㅜ Еслиharma 니까 클리어 아 인원.. 아 인원씨 비례전문이구나 어떻게..어떻게 해야되는.. 아아오케이 아우..자꾸 왜이래 어려워~~ 왜 멈춘거야? 아우 자꾸 왜이렇게 렉이 심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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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어렵네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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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끝 나쁘지 않구만 점점 어려워지는 난이도 뭐부터 움직여야 되는거야 어려워 뭐야 이거 왜이래 어디야 폭탄이 아 여기있구나 아씨 헷갈렸어 헷갈렸어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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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자꾸 왜이래 안녕 다 됐구나? 끝났구나? 아 쉬운.. 쉬운거에요? 나 이게 왜이렇게 어렵지? 주를 사라지지 not 엄청ㅶ 0 으왍 방울을 만들겠소 와 어렵다 와 바쁘다 진짜 바쁘다 와 바쁘게 해 뭐 예 야 어렵다 하나 더, 하나 더 해야 되구나 아니네, 끝났네 야, 어렵다 중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진이, 걱정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케이 어디야, 대포 어딨어 저기 있잖아, 아이, 젠장, 너무 널잖아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우, 젠장 거품이 필요해 거품이 필요해 거품이 필요해 필요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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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커지지 않은 거잖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유 어디, 자유 20 뭐야, 이렇게 되면 연장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핑크, 핑크 대비 띄 포 summar 고 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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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왜 안나져 나져야지 깰 수 있나? 아니요 7시까지라뇨 그러면 안 돼요 자야죠 안 보이기 시작했다 못 깼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젠장 한 번 더 오셨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구만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연이 관전해보실 아니요 관전 안 할 건데요 관전해야 되나? 관전해야 되나? 왠지 한 번 더 들어오시니까 자 아션님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션님 빌번호 4입니다 빌번호 4에요 70렙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다들 왜 이렇게 안 주무세요 주무셔야지 아션님 계세요 네 분 아까 전부 다 무넙구만 마감해야 돼요 아 비방 비방이 아니구나 참 그러네 비방이 아니네 음 맞네 뭐 안 들어오시는데 네 채널 20 비밀번호 4 아 비밀번호 없구나 참 액 채널 채널 20 네 그냥 채널 20 손이 나는 이유 알려드림 뭔데요 자꾸 비밀번호 안 걸렸는데 비밀번호 얘기하고 있어 눈꽃요정 뼈 부러지는 소위 눈꽃요정이 있다고 아셔님 트위치 아셔님 어 혹시 아셔님 저기 방송하시는 분 아니시죠 일단 시작해보시죠 자 이런식으로 뭐야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 보는구나 잘하신다 근데 첫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이제 네 번째판부터 약간 그게 문제긴 한데 오버쿡두 맞아 오버쿡두 맞아 오버쿡두랑 비슷했어 야 잘하신다 호흡이 딱딱 맞는데 마지막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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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해요 스테이지가 9개나 있는데 지금 여유 부르실 때에요 춤 있으면 주무셔야 될 텐데 얼른 하셔야죠 이게 타겟을 정해놓고 하면 되겠구나 그리운 캐롤 소리가 들린다 그리운 캐롤 소리가 들린다 상상 나라 나라 왈라 있던 또 잠들어 아 혹시나 이제 졸리기 시작했어 망했네 본의 아니게 왜 막판으로 막판이.. 막판이게 됐네요 이제 빨간색만 남았네? 파란색은 안 꺼내도 되겠네? 끝났다 야 여유로우.. 여유롭게 하네 딴딴 따단따딴 따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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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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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해야되는거를 이렇게 하는거구나 가끔가다가 터치 안되는거는 좀 약간 어려워 그렇지 잘하고있네요 이야 잘하신다 그냥 탁 척척척 척척척척 척척척척 바늘이 나오고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힋스 끝 끝 다음판 3 4 3 1 5 4 5 5 5 5 5 그래야지 편하구나 세뇌 Nick 시간 많이 남았어요 충분해요 깰 수 있어요 제 노란색은 나올 필요없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만 남았습니다 파란색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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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된 거 같은데? 이야 다 됐다 끝났다 얼른 해요 흐흐흐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오케이 화이팅 볼스테이지까지 가보자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거고 아아 역할분담이 다 있는 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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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해피 뉴 이어 흐흐 야아 잘한다 아 야 착착맞네 아 이제 곧 끝낼거에요 슈크랩님 늦게 오셨네요 오신님의 출작 한번씩 해주세요 이제 끝내야죠 늦게까지는 하는 이유가 내일모레 글피 다 방송이 없거든 아 아 그렇구나 수고많이 하셨어요 하하핰핰핰 고스나이도 내일 또 출근이라 어쩔수가 없네요 방송 결국 못했네 그니까 오셨으니까 계속 술책 한 번 해주세요 와 이건 더 어려 보인다 어떻게 해 이거를 그냥 큐안님 큐안 하하하하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좋아요 아 오케이 저기 저렇게 둬야되네 네 마판이에요 무슨애듯이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거 해야지 재밌겠다 그러니까요 골키네도 하고싶은데 워낙에 못해가지고 이게 그 오버쿡두랑 좀 비슷한거 같애 아 아 X ... 쯽 글루 벨 X ... X ... 쏠크는 제일 싫어 쏠크는 싫어요 징그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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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크는 싫어요 쏠크 싫어요 이때... ㄴ소고 새롭게 GRUMI 빵이 deh 신없는 빵 의 색은 끝났네 아 constitutional 규칙이 있다 넹 야아 잘하시다 멋지다 8 일단은 빨간색은 끝났구요 파란색 두개 남았어요 파란색 두개 파란색 두개 시간 좀 남았구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실아실하게 아 오 이번엔 4개야 4개씩야 캐릭터가 네명이라는 뜻이죠 어어 지금 양 쪽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야 되구나 폭탄은 저쪽에 있는거구나 폭탄은 저쪽에 있는거구나 야 잘만들었다 근데 게임 진짜 잘만들었다 이거는 종부인정 이번엔 진짜 게임 잘만들었다 이러니까 오버쿡도 하고싶네 야 벌써 파란색은 다 끝내놨어요 지금 하나씩 빨리빨리 끝내는게 관건이구나 지금 이제 파란색 초록색 끝났고 노란색 두개남았고 빨간색 세개남았습니다 화이팅 시간은 40초정도 남았구요 나쁘지않아요 지금 컨트롤이 나쁘지않아서 괜찮을거같애 끝났죠 이제 끝 야 깨겠는데 곱수없으니까 바로 깨는거 싫어 킹크 킹크부터 이렇게 방울은 어디서 만들어? 아 아 방울 만드는게 좀 힘드네 아 방울 저쪽에서 만들어야되는구나 뭐야 저거는 어떻게 된거야 이거 좀 어려운데 빨간색 세개 아무것도 돼있는게 없어 빨간색 하나 클리어 오 빨간색은 클리어가 됐네 아아 거리가 좀 먼걸로 해가지고 일단 먼저 하셨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초록색 노란색도 아직 5개나 남았는데 노란색은 저쪽 저쪽에 있네 멀리 있네 깰 수 있나?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애매하죠 지금 마지막 확실히 어렵다 초록색을 9개나 해야 되는데 안되죠 지금 시간이 아 아깝다 깰 수 있었는데 진짜 쉬고 많이 하셨습니다 야 그렇구나 역시 고인물들 역시 고인물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도와주 고인물들 도와주 고인물들 도와주